안녕하세요. 수연사랑입니다. 오늘은 제천에 들려서 일 보고 강주로 내려가는 길에 천등산 휴교소에 잠깐 들렸는데요. 여기는 천등산 휴교소 뒤쪽에 보면 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져 있답니다. 한번 봐보실까요? 쇠 소리도 나고요. 지금 매미 소리도 나고요. 한번 봐보실래요? 쭉 한 벗기 선 있는 데까지만 돌려보겠습니다. 쭉 보이시죠? 지금 옆에 다른 분들도 와서 여기 서서 힐링을 하고 계신답니다. 쇠가 지금 나르고 있는데 화면상에는 얼른 잘 보이지 않죠? 그냥 소리로 많이 들으세요. 힐링되지 않으세요?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? 저는 가끔 저는 가끔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평온하면서도 상쾌하답니다. 수현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